유닛 48번입니다. 부정구문입니다. 부정. 부정구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정. 부정하는 그러한 문장 같은 겁니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not 그런 거죠. 우리가 not이나 no나 never 이외에도 부정을 의미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문장에서 이들 표현을 놓치면 당연히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부정표현들 중요합니다. 자 나시나 no, never 외에 쓰는 부정표현들입니다. few, little, seldom, hardly, scarcely, far from 되겠습니다. few하고 little 주의하시고요. 특히 seldom, rarely, hardly, scarcely, scarcely, far from 되겠습니다. seldom하고 rarely, hardly, scarcely, scarcely, 구분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뜻이 달라. 뜻이 다른데 굳이 이게 뜻이 뭐냐 정확하게. 그렇게까지 구분을 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 자, part from 이거 주의하시고. 의미 주의하고. part from. 결코 온 것이 아닌 이런 뜻입니다. part from. 자, few 되겠습니다. 거의 없는 거예요. not many라는 뜻입니다. not many. 그 다음에 little. 거의 없는 거. not much의 뜻이고요. seldom, rarely, 드물게, 점점을 범화하지 않는. not very often, hardly, scarcely, 거의 범화하지 않는, 거의 범화하지 않는, almost never, 이런 얘기죠. part from. 결코 범화하지 아니다. never, not ever, anything but, 이런 뜻입니다. 요렇게. 요거. 이렇게. anything but,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주의. anything but, 주의하시고. a few, early는 조금 있단 뜻으로서 긍정의 뜻입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a few랑 little과 a few가 있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다 보겠습니다. I have a few friends, so I am quite lonely. 자, quite는 꽤라는 뜻입니다. 외로운 겁니다. lonely니까. 친구 거의 없어. 그래서 외로워. 나 친구 조금 있는데, 그래서 나는 외로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few라는 것은 뜻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few. 조금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 few, a few가 있는데, 이게 거의 없는 거야. few는, a few는 조금 있는 거야. 근데,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가 몇 명인지 몰라. 예를 들면, 난 친구가 거의 없어. 근데 얘가 친구가 예를 들면 10명일 수도 있어요. 10명. 나 친구 조금 있어. 근데 얘 5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인지 몰라. 그냥 말할 때, 말할 때, 말할 때 이제 거의 없는. 로 얘기할 거냐. 조금 있는 걸로 얘기할 거냐. 즉, few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a few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몇 개인지는 몰라. 개수는 몰라. 누가 많은지 몰라요. 누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few랑 a few, 얘는 뭐라고 하냐면, 부정, 수량, 형용사라고 합니다. 이때, 이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죠?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sum, 잠깐만. any. any는 약간 부정문에 쓰이고, sum은, 긍정문에 쓰입니다. 누가 많은지는 얘기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어요. 다음, 394번. 394번. 식물도 있어요. 물이 거의 필요 없는 식물들은, 살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죠? 사막 환경에서. 이런 얘기죠. 거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래로 된 성은요. 필요합니다. 약간의 물이. 서 있기 위해서. 그렇죠? 머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죠. 이 two는 뭐다? 목적의 two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대부분의 그 스파이러, 거미들이죠. 거미들은요. 볼 수가 없다. 거의 during 동안에는 낮 동안에는. 그렇죠? 낮 동안에는 거의 볼 수가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부정은의 수동태니까 보여지지 않는 거지. 수동.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뭐를? 내가 들은 것을. 자, 이가 주어, 그렇죠? believe 동사란 말이죠. what 뭐뭐뭐 되겠습니다. 이게 목적어야. 내가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루머 on the 인터넷 되겠습니다. 샥, 샥. 자, 루머가 있습니다. 소문 같은 게 있어. 인터넷에 있는 그 소문이라는 것이 결코 진실이 아니다. far from 결코 뭐뭇이 아니다. 결코 뭐뭇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진실. truth, 진실. 결코 진실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네, 여기 부정표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정을 표현할 때는요. 모두를 부정하는 것과 일부만 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만 부정하는 것은 다른 일부는 긍정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부정하는 것과 구별해야 돼요. 자, 말이 어렵네. 자, 모두를 부정해. 전체 부정. 일부만 부정. 부분 부정. 일부만 부정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이게 모두를 부정하는 거고요. 이건 일부를 부정하는 겁니다. 전체 부정은요. 전체 부정은 특징이 부정어 플러스 부분 이게 전체 부정입니다. 자, 자, 그러면 부분 나타내는 게 어떤 말이냐. 이런 거죠. any either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게 이제 부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분부정이죠. 부분부정은 부정어하고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합쳐지는 거야. 그러면 부분부정입니다. 그럼 전체를 나타내는 말들은 어떤 거냐. all every always necessarily 이런 겁니다. 이게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면 일부만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none이나 not any는 모두 아니야. neither나 not either는 다 아니야. not ever는 전혀 아니야. 자, 이 at all이 있어. at all at all이 전어라는 뜻입니다. not all not every는 모두 뭐뭐가 그런 건 아니야. not always 항상 뭐뭐인 건 아니야.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뭐인 건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398번 none 나와서 none 어? 그럼 이거 전체 부정이네? 전체 부정 이거는 이렇게 전체 부정이네? 싹 다 아니라는 뜻입니다. 싹 다 아니야. 이렇게 학생들 자, 나의 새로운 학급에 있는 학생들 중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 none 전체 부정이다. I don't know any of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one not any랑 같은 말이야. 다시 none 있습니다. none 이 none 이라는 말은 none 이라는 말은 not any 이런 것 같은 말이야. not any 같은 말이야. 다음에 399번 I didn't all the episode 어? not all not all 이니까 이거네. 부분 부정이다. not all 모두 뭐뭐인 거 아니다. 이 얘기네. 나는 나는 그 웹툰에 있는 모든 에피소드를 다 읽은 건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같은 말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내려가서 400번 입니다. there are two computers in my house. 집에 컴퓨터가 두 대가 있어요. neither works properly. 전체 부정이네. 전체 부정. 그죠? 둘 다 아니다. neither니까. 둘 다 작동하지 않는다. properly. 적절하게 둘 다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프는 너무 spicy 맵다. 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매워요. 그래서 어 그렇니? it's not spicy at all. 전혀 전혀 나에게는 전혀 맵지 않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402번 너는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부분 부정이죠. 강한 건 아니야. 넌 항상 strong 강한 건 아니야. 너는 항상 용감할 거야. 용감할 수 있을 것이야. 그죠? 항상 강할 수는 없어도 항상 용감할 수 있어. 그런 정도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다. not always 부분 부정입니다. good things are not necessarily expensive. 좋은 것이 항상 비싼 건 아니야. 그죠? 좋은 물건이 항상 필연적으로 항상 비싼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분 부정이죠? 부분 부정 좋습니다. 체크 하겠습니다. 더 리치 부자들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니다. not always 부분 부정이죠? not always 부분 부정 항상 뭐뭐인 건 아니다. 더 리치가 있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 보통 명사입니다. 복수 명사라고 생각하면 돼. 복수 보통 명사 그래서 예를 들면 the old 하면 무슨 말이냐 old people 이에요. 이 뜻입니다. 더 리치 하면 rich people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을 썼어요. 자 far from 결코 뭐뭄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녀는 결코 학교에 늦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be late for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에 늦는 거야. 결코 학교에 늦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나는 두 명의 어 뭐 언니건 누나건 있죠. 엘더니까 그리고 어 그들 전부 다 결혼하지 않았다. 그죠? 리더니까 다 아니야 라는 얘기죠. 다 아니야. 다 결혼하지 않았어.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부정인은 리더니까. 그죠? 수고하셨습니다.